시안아. 너무 귀엽다. 만세. 옳지. 시안아. 여기 써봐. 여기 써봐. 좀 긴장되겠는데? 머리 어려울 것 같아. 뒤야 지금. 얌전하다 그래도. 인생을 달관한 표정인데. 자르려면 잘라라 하냐고. 바리까왕의 반감이 사라지게 제가 몇 번 그냥 뒷면으로 대봤어요.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한 거부는 많이 있는 편은 아니더라고요. 몇 번 눈속임하면 뒷머리 정도는 잘라볼 수 있겠는데? 싶었죠. 이렇게 움직이 안 되는데. 나 좀 잡을까? 어. 시안아 일로 와봐. 아 불편해 불편해. 내 뒤 건들지 말랬지. 자 이거. 여보세요 해봐. 여보세요. 지안이 머리 깎고 있어요. 지안이 머리 깎고 있어요. 여보세요. 지안이 잘했네. 잘 잘랐다. 지안아. 나가려고 하겠다. 해야 되는데. 지안아. 아빠 한번 보여줄까? 아래! 아 피타주가.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어. 야 바로 좋아하는구나. 근데 머리 자를 때 해야지 뭐 어떻게. 맞아. 너무 귀여워 애기 머리 어떻게 됐어? 더 자르나? 너무 귀엽다 조금 더 자르면 될 것 같은데? 이쪽도 이쪽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 모양 좀 안 예뻐서 공부하자 공부하자 깔끔해졌다 뒷머리에 잘 참았다 잘 참았어 더러워 아 쉽지 않다 아 그래도 뒷머리 좀 짧아지니까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긴 하다 가위로 싹 다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안 지치나? 지쳤다 삼촌은 나 딱 반나절이 있었는데 아유 대단하다 이걸 리는 19년을 더하면 되는 거지 저거 매일 하는 거야 쟤는 이거 어떻게 맨날 하노 대단한 거야 진짜 부모님을 대감한 거야 고맙습니다